호돌이 쌀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꿈 자주 꾸시나요? 꿈에서 저는 어두운 산속 산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저는 삽으로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한참 파다가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어 들여다보니 웬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를 꺼내 열어보니 그 안엔 나 좀 찾아줘. 난 산장 안에 있어. 라고 쓰인 종이가 있었습니다. 산장 문을 열고 들어가보니 크고 작은 상자가 여러개 있더라구요. 제일 큰 상자를 열어보니 그곳엔 다리가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주저앉았지만 상자 안에서 쪽지를 본 것 같아 다시 일어나 상자 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내 손도 찾아줘. 저는 그 옆에 상자를 열었습니다. 팔뚝에 줄이 칭칭 담겨 괴기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손이 나왔습니다. 그 상자 속 쪽지는 내 목도 찾아줘. 라고 쓰여있었고 저는 도저히 할 수 없어 산장 밖으로 뛰어갔습니다. 산장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저는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머니에 무언가 잡히는 것을 느끼고 꺼내보니 쪽지가 들어있었어요. 왜 그냥 가? 그리고 제 앞엔 아까 그 산장이 있었습니다. 영희와 미애는 그날 무슨 이유에서인지 크게 다퉜습니다. 화가 난 영희는 그냥 집에 가버렸고 미애는 화나 좀 시킬 겸 동네 슈퍼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흰색 모자, 흰색 코트, 흰 장갑과 흰 양말, 흰 신발을 신은 사람이 다가와 미애에게 말을 걸었어요. 영희는 어디에 있니? 미애는 영희가 조금 괘씸하기도 해서 일부러 모르는 척을 했어요. 그 사람은 조금 서있다가 이내 가버리더랍니다. 잠시 후 이번에는 검은색 모자, 검은색 코트, 검은 장갑과 검은 양말, 검은 신발을 신은 사람이 다가와 미애에게 말을 걸었어요. 영희는 어디에 있니? 미애는 이상함을 눈치채고 역시 모르는 척했어요. 그 사람은 조금 서있다가 그냥 가버렸습니다. 미애가 집에 가려고 자리에 일어났을 때 아까 그 흰 옷을 입은 사람이 미애를 급하게 불렀어요. 혹시 아까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영희를 찾지 않았니? 이상함을 느낀 미애는 자신도 모르게 네, 근데 왜, 왜요? 흰 옷을 입은 사람은 그 사람이 영희를 죽일 거야. 내가 영희를 구할 수 있어. 영희가 있는 곳을 알려주겠니? 미애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영희가 있는 곳을 알려줬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고맙다고 하며 영희가 있는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미애는 뛰어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다 주저앉아버렸어요. 그 사람 신발이 검은색이었거든요. 호돌이 짧고 무서운 이야기 사촌 언니가 요즘 이상한 꿈을 꾼대요. 침대 앞에 있는 거울에서 요상한 검은 물체가 툭 튀어나와 점점 커지더니 생김새가 기괴한 괴물이 된대요. 근데 그 괴물이 언니한테 입 모양으로 어디로 가야 돼? 라고 묻는데요. 언니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 괴물이랑 눈만 맞춘 채 잠도 못 자고 그랬대요. 그렇게 날이 새고 언니는 항상 잠이 모자라서 꾸벅꾸벅 졸고 그랬대요. 그 귀신은 매일 나타났대요. 언니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계속 그 귀신만 봤대요. 계속 그 생활이 반복되니 언니의 상태는 안 좋아졌고 이를 안 큰엄마가 언니를 추궁한 끝에 결국 언니는 여태까지의 일을 털어놨어요. 큰엄마는 언니를 용한 점쟁이에게 데려갔대요. 언니 얘기를 들은 점쟁이는 그 귀신은 이승을 떠나지 못한 악귀라며 다음부터 그 귀신이 나오면 하늘을 가리키렸대요. 언니는 알았다며 나왔고 그날 꿈에도 그 귀신이 나왔대요. 근데 그 귀신을 보고 너무 무서운 나머지 하늘이 아닌 왼쪽을 가르쳤대요. 그 귀신은 씩 웃더니 벽으로 쑥 들어가 사라졌대요. 그 다음날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언니 방 왼쪽이 큰아버지 방이셨거든요. 야자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아이들이 노트에 필기를 하는데 오른쪽이 아닌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해서 앞자리 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야! 우리 반 애들 필기를 거꾸로 하고 있어. 잠시 후 답장이 왔어요. 귀신은 행동을 거꾸로 한대. 미쳤어! 장난치지 마라! 그러면서 친구 뒷모습을 보는데 발이 보이네요. 친구는 실내아를 거꾸로 신고 있었습니다. 호돌이 쌀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일본의 어느 지방의 이야기 그곳에서는 남성이 결혼하지 않고 젊은 나이에 죽었을 때 관 속에 여자 이름을 적은 신부인형을 함께 넣어서 저세상에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함께 불태운다고 한다. 그런 지역에서 한 남자가 여자에게 차여 자살했다. 그 부모는 신부인형에 그 남자를 차버린 실제 여자의 이름을 적고 그 여자의 사진과 함께 관에 넣어 불태웠다고 한다. 신문에서는 이 이야기를 자식을 생각하는 슬픈 부모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어쩐지 왠지 모르게 섬뜩했다. 보통은 인형에 가상의 여자의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죽은 시체에게 시집을 보내는 저승결혼식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기에 아직 살아있는 여자의 이름을 적고 심지어 그 여자의 실제 사진까지 같이 넣었다는 것이 그 여자에는 과연 그 후로 건강하게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어렸을 적 친척 모두가 할아버지의 집에 모인 설날 나는 저택을 빠져나와 눈이 내린 뒷산에 들어갔다. 뒷산에서 가장 큰 나무를 발견하고 신이 나서 나무로 뛰어가던 그때 눈 속에 발이 파묻혀 나는 그만 눈을 위로 엎어지고 말았다. 그 순간 희미하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근처에 사는 아이가 놀러 나왔나? 라는 생각에 주위를 둘러봤지만 인기척이 없었다. 뭐지? 슈퍼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 나는 보았다. 쌓인 눈의 표면에 내 것이 아닌 작은 맨발의 발자국이 찍혀있는 것을 낚시를 좋아해서 송리산 속에 있는 연못가에 놀러갔을 때 하늘 위로 엄청난 수의 까마귀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기묘한 분위기에 휩쓸려 꼼짝도 못하고 있던 그때 갑자기 연못의 중간쯤에서 부르륵 하고 거품이 솟아올랐다. 그 거품을 중심으로 수면은 검붉게 물들었고 잠시 후 대량의 살점과 뼈가 차례로 떠올라왔다. 까마귀들은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 연못 쪽으로 내려와 그것들을 쪼아먹었다. 어딘지 모르게 불길한 광경. 나는 무서움에 산 아래로 달려 내려왔고 집에 오자마자 잠이 들었다. 다음날 나는 TV에서 섬뜩한 뉴스를 볼 수 있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에서 실종된 8세 여아가 송리산 인근에서 다리만 발견되었습니다. 어쩌면 내가 봤던 까마귀들이 먹고 있었던 건 저 여자아이가 아니었을까? 호돌이 쌀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한 소녀가 엄마와 장을 보러 시장에 나왔습니다. 소녀가 시장을 둘러보던 중 인형가게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녀는 인형가게에 전시된 삐에로 인형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엄마에게 삐에로 인형을 사달라고 졸랐죠. 엄마는 할 수 없이 인형을 구입합니다. 그런데 인형가게 주인이 엄마를 붙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인형과 아이를 절대 둘만 두지 마세요. 엄마는 이를 무시하고 소녀를 데리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엄마는 소녀를 집에 두고 외출을 하게 되죠. 외출 갔다 돌아오던 엄마는 무심코 가게 주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형과 아이를 절대 혼자 두지 마세요. 엄마는 주인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였기에 걸음을 살짝 재촉했습니다. 엄마는 집에 도착하여 소녀를 부르지만 집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불안해진 엄마는 다급히 거실로 들어갔고 그녀는 소파 위에서 입가에 피를 묻힌 삐에로 인형을 보게 됩니다. 엄마는 조심스레 말을 합니다. 혹시... 니가... 우리 딸을... 그러자 삐에로 인형이 씩 웃으며 대답합니다. 어? 또 둘이 남았네? 14년 전 당시 우리는 학교가 끝나면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같이 모여도는 게 유행이었는데 그래서인지 항상 아파트 놀이터와 아파트 사이사이 골목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맞은편 아파트에 한 어린애가 사라졌다. 당연히 동네는 시끄러워졌고 한동안 놀이터에 애들도 안 보이고 그랬다. 어른들은 CCTV를 확인했다. 당시 놀이터의 구조상 놀이터의 한 대 그리고 놀이터 입출부를 조금 지난 골목의 한 대 그 사이에는 CCTV는 잡히지 않은 일직선 길이 있는데 놀이터 CCTV에는 분명 그 아이가 놀이터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녹화되어 있는데 그 다음 길목 CCTV부터는 감독같이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더란다. 즉 놀이터란 그 짧은 골목 사이에서 애가 사라진 것이다. 중간에 길은 오직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멀리다. 그런데 여기서 어른들은 수상한 모습을 발견한다. 어떤 남자가 검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는 모습. 그 남자는 사라진 아이가 놀이터를 나가는 순간 그 아이를 뒤따라 놀이터를 빠져나갔다. 아이와 마찬가지로 이 남자 역시 그 다음 길목 CCTV에 찍히지 않았다. 결국 그 아저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그 시대에 CCTV가 화질이 좋지 않아기에 범인을 찾아낼 수 없었고 결국 그 사건은 미수사건으로 끝이 났다. CCTV에서 갑자기 사라진 남자와 아이 과연 둘은 어디로 간 것일까? 그 남자는 이 세상 사람은 맞았을까? 호돌이 쌀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남아프리카 어떤 지방에 사라 움직이는 인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영국인 기자가 인형을 취재하러 간다. 그러나 인형은 그 자리에 우뚝 선 채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고 이에 실망한 기자는 그 이야기를 현지인에게 말하자 그들의 안색은 단번에 새파래졌다. 인형은 원래 앉아있는 자세라면서 기자가 황급히 인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자 인형은 자리에 앉아 웃고 있었다. 벨기에 북부에 신종의 숲이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누군가 한 명은 사라진다는 소문 때문에 현지 사람들은 극히 두려워하며 가까이 가지 않는 곳이다. 그곳에 일본 대학생들이 호기심에 놀러갔다. 숲에 다녀온 후 그들은 사라진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하나 둘 셋 뭐야? 다 있네? 역시 미신이잖아. 그들은 결국 아무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안심했다. 하지만 숙소에서 그들은 주인 없는 캐리어를 발견한다. 우리는 셋인데 왜 캐리어는 네 개야? 아 실종의 숲 기네스에 신청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세계 최소의 유령이 있다. 시카고에서 보석 직인으로 일하는 조지 제임스톤이라는 남성의 목격 증언이 그것인데 어느 날 손님의 주문을 받아 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자르기 위해 확대 랜드로 들여다보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것이 보인 것이다. 다이아몬드 안에 여성이 있다! 조지는 놀란 나머지 소리도 낼 수 없었는데 그녀가 사라지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를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